에이오 투여러비 블럭픽! 안녕하세요 블럭픽입니다 지금 살짝 6회원에 도전하시는 느낌이예요 네! 드디어 BBC 4기를 뽑는 날이 반갑습니다 새롭게 모집하는 BBC 4기 여러분 그리고 함께 팬미팅도 할 생각을 하니 너무 떨리고 기쁩니다 BBC 4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냐? 저희가 이제 또 저희 BBC 1자에게 퍼주는 게 사기잖아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 성함과 하신 분 말을 저희가 음성으로 남겨 선물하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기에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셀카를 혹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오! 근데 그 어색한 셀카를 찍는 건 아니지? 우리가 행운의 숫자에 정해서 그 표현에게 음성과 좋은 생각과 이렇게 그분에게 특별히 선물해 주는 거 어떨까 하고 한 명씩 번호 말아줘 이제 저부터 나부터? 테이비! 난 777번 뽑겠습니다 오! 저는 1444번이요 오! 저는 제 생일이죠 1214번 오! 잘 모르니까 난 좀 오! 저는 2번이요 오! 저는 104번이요 오! 저는 9999에요 저는 14번 골고루 골랐네요 그러면 제이오씨가 천사본을 골랐으니까 천사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너는 또 안 쓸 건데 내가 하면 아니야 우스키 진짜 많이 안하는데 하나 둘 셋 짜잔 봐봐 안한다 했지만 짜잔 여러분 bbc여러분 많은 가입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제이 블라삐여서 잘할게요 지금까지 블라삐였습니다 블라비 블라삐 감사합니다